청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이고요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던 그런 아주 개쩌는 공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영어가 적혀있네요 예 뭐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건물 상태가 지금 수탄을 맞은 것 마냥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이런데로 왜 들어온 거야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상호작용을 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라고 하는 것 같죠 예 뭐 여기는 비밀번호를 찾아서 누르는 것 같죠 번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암호를 입력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주변에서 암호를 얻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상호작용이 안되네요 넘어가 넘어가 대충 주변 상황을 보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줍시다 어 여기 색깔들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가득한데 여기서 내 자리에 무언가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음 이건 아닌 것 같고 어 주변에 뭐가 있는 거야 대체 기차를 하나 발견했어요 기차 여기서 단서가 될 만한 건 여기 기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비밀번호가 내 자리였죠 비밀번호가 내 자리였고 기차 칸도 지금 보니까 네 칸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 기차 칸에 있는 색깔을 순서대로 입력해주면 된다 라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 분홍 노랑 빨강 여우 역시 난 천재야 여기서는 이제 또 뭘 해줘야 되냐 한번 찾아 봅시다 주변에 일단 TV TV 하나 있고 알록달록한 테이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상호작용이 딱히 안 되네요 아 테이프가 있어야지 작동을 하는 건가 주변에 테이프가 의자 왜 다 날라가 어 테이프 여깄다 오케이 이 버튼을 눌러서 잡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죠 어허 오케이 어 비디오가 나오네 이거 스킵 안되나 이거는 착용을 이렇게 하라 어 저렇게 잡아라 저렇게 쏴라 에?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어 중간에 뭐가 좀 빌런 영상이 하나 껴있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잠겨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자 바로 얻어줍시다 이야 이거지 와 이거지 와 이거 이게 근본이지 어 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점프 되네 아 여기였구만 지금 보니까 여기 지문인식 기계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저기다가 발사를 하면 된다 라는 것 같죠 바로 갑시다 어 저거 왠지 열면은 뭐 튀어나올 것 같애 어 실모호흡을 좀 하고 갑시다 오 자 렛츠고 안해 안해 그냥 가 이 뭔 개소리야 이름이 뭐니 너는? 넌 이름이 뭐니? 뭐 그냥 인형인 것 같애요 어 지금 또 다른 지문인식기를 찾아줬는데 여기도 바로 등록하러 갑시다 엥? 엥? 뭐야 무슨 열쇠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어 고맙다 오케이 어 스태프 올리? 직원만 들어가라고 하는데 굳이 제가 들어갈 필요가 있음? 으음 음 음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튜렛 아 전기실인가보다 전기실 여기 손바닥 자국이 막 찍혀져 있는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주면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바로 열어줍시다 문을 연 게 아니라 문을 박살내 버렸는데 이거 아니 문 어디갔어 이거 심지어 흔적조차 안남았는데요 이거 어 이렇게 어 반전은 안당하네요 에이 뭐 그러면 됐죠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어 살려줘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자 밖으로 나가볼까요 잠시만 어 박상님 여기 버그 있어요 인형이 사라졌어요 인형이 왜 사라져 갑자기 악당일 것 같은데 왠지 방금 여기 손 손 있었잖아요 여기 잘못 본건가 분명 제가 팔을 본거 같거든요 아 여기 잠겨있고 여기 막혀있고 여기는 왔던 곳이고 그러면은 여기밖에 아 왜이래 장난치지마 살려 살려 아까 사라졌던 친구가 망치를 들고 있네 이거 망치로 막 뚝배기 깨지고 막 이런 엔딩 아니겠죠 이거 뭔가 좀 심이 불안합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해요 에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줍시다 바닥에 지금 뭐 네모난 큐브 같은게 떨어져 있는데 주워줍시다 이거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이거 여기다가 혹시 이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을 주웠죠 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머지 큐브 3개를 찾아서 끼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 같죠 어 여기 주변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내려가서 찾으라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일단은 노란색 하나 보인다 노란색 높은 곳에서 미리 다 찾고 갑시다 일단 저기 노란색 하나 있고 그리고 어디보자 저기 초록색 하나 있네요 남은 색깔이 빨간색 빨간색은 어디 있으려나 빨간색아 어딨니 여기서는 안보이나 여기서는 빨간색은 그럼 내려가서 찾아주도록 합시다 일단 찾았던 초록색부터 나이스 자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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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자 노란색 나이스 나머지 이제 빨간색을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어딨으려나 빨간색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여기 공간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여기 막 구석진 곳에 막 있다거나 여기 막 선반 같은 거 위에 있다거나 설마 여기 파란색 상자 안에? 어 이거 아니야 이거? 빨간색 이거 빨간색 있잖아 이거 이거 아니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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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고 어 찾았다 나이스 가보자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어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따라가줍시다 아 나이스 이거지 이건 아 나이스 이거지 투이 어 역시 최첨단 과학 기술 들어가 보자고 단봉 물론 아 뭐야 모 코코 뭐 spo 아 진짜 이거 주인공은 진짜 이거 들어가지 말라는 곳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해 그쵸 아니 들어가지 말라면 안들어가면 되는거 아닌가 안들어왔으면 애초에 탈출할 일도 없고 막 갇힐 일도 없는거잖아 이 전기를 저기까지 배달해 주면 되는건가 터치 어허 오케이 클리어 자 뭐 새로운 곳에 도착을 해 줬구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으아 으아 다리를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어 뭐야 나 손 끼었어 잠시만 아아 나 손 끼었어 아 손 끼었어 자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다 여기다 아 퍼즐을 풀어줬는데 뭐가 달라진거야 어 버튼이 있잖아 이건 못참지 바로 눌러버리기 어 뭐야 아 무섭게 생겼어 아니 눈이 날 따라다녀 이게 뭐야 이게 아 나 왜 쳐다보는거야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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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무언가가 나왔는데 뭐지 이거 인형인가 인형이 완성되서 나와줬네요 어 뭐야 좀 이상하게 생겼긴 했는데 어디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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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먹어줬고 어 검사기 같은게 있네요 여기다가 인형을 설마 놓으라는 그런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누가 검사기에다가 인형을 놔 카드키면 카드키지 설마 엥 아니 이 게임 이상해요 들어간다 들어갈게요 저 들어가요 말리지마 나 들어갈거야 말리지마 아잇 아 잡지마봐 아이 나 들어갈거라니까 아잇 아 잡지마 가보자고 오 오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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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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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잠시만 이제 어 깜짝아 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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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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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왜 닫혔어 여기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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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어 어디야 어디야 저기 문 열렸다 여기로 가자 여기다 여기다 어 뭐야 아 깜짝아 와 생각보다 되게 무섭네 이 게임 어 어 깜짝아 깜짝아 어디로 가야돼 막혔고 여기로 여기로 아깜 뭐야 이거 아 엇가야 엇가 여기로 이제 쓰윽 드리프트 해서 드리프트 해서 쏘악 돌고 여기로 쑤악 와서 저기로 쑤악 가서 완벽하다 바로 가봅시다 와보라고 어우 쟤 불 아 쟤 볼 때마다 기괴해 여기 키가 키가 엄청 커가지고 저 녀석 아까 어디였지 약간 왼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가서 다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이었죠 오른쪽 그 다음에 앞에 막혀 있었으니까 바로 왼쪽으로 틀어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앞으로 쭉 직진 직진 미끄럼틀 어어 왜 이렇게 길어 어 어 여기 막혀있어 잠시만 오케이 여기 옆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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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좋아 지금 좋아 쭉 직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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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직진 어 여기 뭐야 옹크리기 갑시다 옹크리기 아 아 야야야야 아야야 막혀있어 잠시만 아잉 막혔네 여기로 가는데 잠시만 야야야야야 야 왜왜왜왜 뭐야 어 어 뭐야 아 정신없어 어 왜 이렇게 정신을 왜 낙소가 왜 있는거야 여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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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틀 쭉 그렇지 어 도착 도 도착 했는데 아 이거 끌어줘야 되는건가 가자 으아 어 어 어 어 에이 뭐야 제 별거 없잖아 제 하다가 잘 뻔 했어요 너무 쉬워가 뭐 가지 말라는 거 같죠 가지 말라면은 또 가져야 되는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쵸 에 바로 가줍시다 또 원래 가지 말라고 하면 또 가고 싶어지는 법이거든요 이게 여기는 어 공장이랑 어울리지 않게 약간 집같은 저택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 방 인가 여기는 막 장난감 여기 있는거 같고 쿠션을 움직일 수 있네 아무튼 여기로 들어가면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줍시다 어 뭐야 어 소름돋게 생겼어 어 무서워 야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걸로 봐서는 요거를 열라는 것 같은데 주인공아 너 잘 생각해봐 너 이거 굳이 열어야 돼 안 열어도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그런거 없어 바로 열어버리기 어 이게 끝이네요 어 엔딩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파피 플레이 타임이 챕터 2 까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 2 때 아까 제가 저기 열었던 저 인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파피 플레이 타임 재밌게 플레이를 해봤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으 예 감사합니다.